주택연금 범위가 확대될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또 가입주택 가격 상안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이 좀 비싼 집이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고 또 60세가 안 됐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오래 혹은 더 많이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요조묵도 되면 대통령 업무보고라는 걸 해요. 대통령이 각 부처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장관하고 차관단을 쭉 해서 청와대 가서 브리핑하는 거지. 올해 우리 부서 업무는 회사에서도 이런 거 하거든. 그런데 올해는 어제부로 다 서면보고를 해버린 거야. 한 7, 8개 부처가. 그래서 어제 기자들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금융위의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건데 사실 주택연금이 60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영무기지인 거죠? 그렇죠. 자기 집을 주택공사에 맡기고 월에 얼마씩 받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평균 직장인의 은퇴 연령이 53에서 55예요. 그러면 60세까지 이른바 소득 크레파스가 생기고 국민연금은 그 이후에 또 받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 하려면 55세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았는데 그걸 받아들인 거고 이게 공시지가 9억 이상이면 실제로 시가로 따지면 14억, 14억 해요. 그러니까 물론 강남에 평당 1억짜리. 요즘 평당 1억짜리이고 그것도 반값 아파트 나온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러니까 웬만한 30평 아파트는 대부분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범위를 굉장히 확장했는데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연세 많으신 부모님 가진 젊은 자녀분들 있잖아요. 이거 적극적으로 좀 권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얘야 나 이거 할랜다 이런 얘기하시기가 조금 그러시다는 분들이 많아요. 정서상. 자제분들이 좀 건의를 좀 해 주시라.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주세경금 가입해버리면 집갖고 또 자식들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유. 부모님이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집 한 채 남으셨는데 집갖고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런데 싸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모기지 하세요. 영목이신. 유럽중앙은행 22가 정책금리 동결하면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 현행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 TLTRO3를 도입하기로 했다. 좀 어렵죠. 어렵네요. TLTRO3도 모르겠고. 원래 이제 롱텀 리파이낸싱 오퍼레이션이라고 LTRO라고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롱텀. 롱텀. 장기. 장기죠. 리파이낸싱. 재금융. 오퍼레이션. 작동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워낙에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권들도 취약해지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하냐면 야, 니네들 있잖아. 집 사는 데 필요한 돈 빌려주는 거 그거는 제외하고 예를 들면 기업체에 대출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물경제에 도움되는 대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니네들한테 빌려주는 거를 아주 싸거나 거의 무이자로 빌려줄 테니까 이걸 돈을 풀어라. 이게 유럽한 거의 양적 완화 정책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유럽중앙은행에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야, 이제는 미국도 그렇고 금리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좀 조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제인가 말씀드렸죠? OECD에서 경제 전망을 하고 보니까 유럽이 폭락세예요.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인 드라기 총재, 이탈리아 사람인은 이름이 마리오 드라기예요. 그래서 슈퍼마리오다. 별명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안 되겠다. 내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 다시 경제 위기나 침체가 오겠다. 그래서 다시 돈을 풀겠다라고 한 거고 금리 이런 것들도 올리는 시점 이거 더 연기해야 되겠다. 그런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미국 주식이 비교적 크게 빠졌는데 어떻게 반영을 했냐. 이런 형태의 어떤 완화적인 정책을 보고 환호한 게 아니라 와, 유럽이 진짜 어렵나 본데. 이런 생각을 해서 다우지수라든지 나스아 이런 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꼼꼼한 분 한 번 오시잖아요. 꼼꼼한 금요일이죠. 그리고 곽상정 부지점장도 아마 이 얘기할 거라고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죠. 네. 그리고 지방부동산이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금 지난해 거제시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569건인데 이게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경남, 창원, 전북, 군산 등의 아파트 경매 건수도 계속해서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아파트 경매가 늘다 보니까 낙찰율이라든지 낙찰가율 이것도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100건인데 낙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고 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도 많이 떨어져서 감정가의 절반 가격에 낙찰되는 이런 경우가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아파트 경매가가 떨어지면 그 이후에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당연히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주죠. 왜냐하면 법원에 가서 낙찰받으면 50%에 사는데 딱 보니까 인근 아파트는 얘를 3억이야. 그런데 이거는 한 2억에 살 수 있어? 당연히. 그러면 투자 심리가 이거 안 사.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곽동기 부장이 항상 얘기해서 공포의 심리가 압도할 때 낙찰율이 떨어지겠죠.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정프로 두 달 전에 녹음한 경매. 그거 정리해서 빨리 올리세요. 쇼미더머니에. 이럴 때 올려줘야지. 그럼 어떻게 지금 해외 투자하고 있는데. 그거 빨리 끝내고 해야지. 빨리 끝내? 원래 정프로가 쇼미더머니 첫 순서로 경매 녹음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거야. 해놓으니까 그때만 해도 부동산이 좀 뜨끈뜨끈할 때 아니야. 너무 투기를 조장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럴 때 해야 돼요. 이럴 때입니까? 네. 이럴 때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지금 가겠습니다. 저희 쇼미더머니 곧 주택, 빌라 이런 부동산 경매를 또 녹음을 해놨거든요. 여러분께 또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또 오늘 저녁에 아마 시키실 수도 있을 텐데. 양념치킨 등 하여튼 치킨들이요. 3년 전보다 더 달고 더 짜게. 단짠이네. 단짠. 단짠이네요. 이렇게 조리되는 걸로 조사됐는데. 소비자 시민 모임이랑 서울시가 함께 여러 치킨들을 배달시켜서 조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당류 함량이 100g당 한 38.7%가 늘었고 3년 사이에 38.7% 많이 늘은 거예요. 나트륨 함량도 28.1%가 늘었는데 반 마리 정도만 먹어도 당류는 1일 권장량 넘어가고요. 나트륨도 반 마리면 1일 기준치 한 80%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이거 느끼는데 가끔 시켜서 먹잖아요. 예전보다 먹으면 더 짜고 달아요. 그러니까 콜라를 PT병 하나를 다 먹게 되지. 그러니까 콜라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당류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 PD 봐. 끄덕끄덕 하면서도 이 PD 좀 줄이세요. 어떤 치킨들이 더 나트륨이 이런 게 많았나 들어보니까 치즈 치킨이 제일 높고요. 간장 치킨, 양념 치킨, 후라이드 치킨 손으로 많았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간장을 종종 먹는데 너무 짜졌어요. 진짜 옛날보다. 그래서 다음날 되면 원래 저는 속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요즘 간장 치킨 먹고 나면 다음날 불편해요. 나는 사실 치킨을 별로 많이 안 먹어요. 특별히 싫어해서 안 먹는다기보다는 배달음식 잘 안 먹거든. 그런데 나는 치킨 하면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니야. 1년에 한 번. 신문지. 갑자기 수금이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브라운백이라고 그러지 거기에 전기구이 양념이 있잖아. 전기구이가 그때도 있었어요? 원래 그게 원조지. 명동에 가면 이렇게 한 10마리 해가지고 쭉쭉 돌아가는 그게 원조야. 요즘 트럭 뒤에서 하는 그거. 그렇지. 그 전기구이 그게 유명해. 지금도 있을 건 무슨. 뭐 있어요. 뭐 꽂고 뭐 이런 거. 그거 해서 소금에다가 무 있잖아. 하얀 무.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저는 장작구이 이런 것만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전기가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집에 돈 좀 있는 애들은 그거를 한 마리 싸와. 치킨을? 담임선생님 드린다고. 그때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든지.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막 싸듬어져. 치킨 갖다 주면? 우리는 그때 김밥도 못 사갔거든. 왜요? 뭐가 어려우니까. 김밥을 못 사지? 그냥 맨밥 싸갔었어. 소풍에? 응. 그래서 진짜 슬펐지. 소풍 운동회 때가 난 제일 슬펐어. 갑자기 눈물이 나오네. 죄송합니다. 침이 튀어나가고. 경기연수 브리핑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슬픈 소풍. 그러면 오늘 꼼꼼한... 매번 그런 건 아니고 그럴 때가 있었다고? 아 근데 전... 이상한데... 아니 전기구이가... 그때도 전기가 있었어요? 방송 끝나고 얘기해줄게. 알겠습니다. 그게 원조라니까 그래.